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MBC를 통해서 공개되고 난 이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팬카페 회원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500%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회원이 500% 이상. 17일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회원 수는 이날 6시 기준으로 오후 6시입니다. 1292명을 돌파했고 시시각각으로 현재도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9일에 만들어졌던 이 카페는 이달 15월까지 회원이 215명이었습니다. 16일 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폭증하면서 500% 이상 약 6배 이상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회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특히 최근에 보름 동안 신규 회원이 달랑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다. 기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참 많았습니다. 본인에 대한 사과도 했고 그래서 이력, 학력 그거 막 부풀렸다. 이렇게 해서 의욕이 많이 제기됐고 무엇보다도 줄리 논쟁 그리고 과거에 돈 것을 이런 것들이 제기되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런데 직접 본인이 이걸 해명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해명하기도 더욱더 곤란했는데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라는 촬영 기사와 함께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명수가 물으니까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니라고. 그 아닌 걸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고 사람들이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공식 기자회견이나 이렇게 선대위나 또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마 또 그것 거짓말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을 텐데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아주 쑥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본 사람들이 이게 진짜구나. 김건희 씨가 그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아킬레스 근으로 작용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해명이 되고 나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선거운동 전체에 관해서 관장하고 있고 또 잘 파악하고 있다. 핵심은 김종인 씨가 여기 먹을 거 없으면 오겠느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국과 민주당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딱 설명하는 거 보니까 김건희 씨가 상황 파악을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 이걸 보고 김건희 씨의 팬이 되겠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팬이 되겠다는 사람이 6회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보름간에 달랑 2명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날 팬카페 게시반에는 오늘 방송 보고 짱 멋있어서 가입했어요. 걸크러쉬 팬 됐어요. 이런 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송 보고 왔다. 방송 보고 짱 멋있습니다. 오늘 퀸 건희 누님 방송 보고 우파로 전향했습니다. 방송 보고 진영 자체를 아주 전향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인기가 이정도다. 원래 김건희 씨는 이 방송 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녹음을 했는데 53회에 걸쳐서 녹음을 했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본인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캠프에서도 김건희 씨도 조마조마해서 무슨 내용이 터질까. 그래서 사실상 MBC의 프로그램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것입니다. 뭔가 큰 게 터질 것 아닌가. 그런데 막상 방송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를 홍보를 해줬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자기 진영회로부터는. 그래서 야당은 아예 방송을 못하도록 전부 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MBC 방송국을 찾아가서 항의가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논란의 소지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씨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 더 많은 글들이었습니다. 핵폭탄 발언은 없었고 김건희 씨에 대한 해명에 주로 무기가 달려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MBC가 김건희 씨를 홍보하고 나섰냐. 이렇게 해서 MBC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그래서 급기야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라는 사람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MBC에서 보도되지 않는 내용들을 올리는데 그것마저도 김건희 씨의 해명을 해준 것이어서 역시 폭망했다 하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씨가 최고다. 김건희 씨가 완전히 짱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회원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 민주당 인사들도 MBC 스트레이트 본방사수를 독려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방송이 끝난 후 시신자 게시판에는 이게 뭐냐. 시신자 우려하냐. 국민의힘이 큰 그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MBC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아주 날센, 아주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제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우호,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게 정말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고 보면 정말 잘 알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이기도 하고 정치라는 것이 더욱더 그렇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박하고 또 MBC에다가 이재명 후보의 녹지파일을 틀어라. 이렇게 역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김건희 씨의 팬클럽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